나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럼요 안녕하세요 섭아 자꾸 누가 나 괴롭혀 아 몰라 뀨 님 계시나요? 지금 룰시퍼 님이 너무 너무 기분 좋게 괴롭혀 주시네 미라클이라고 하지 그건 인정 그건 인정 네 깔보랑 님 근데 아 나 아니구나 설 님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조스카 다아눔 로제 땡큐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지? 그만 괴롭혀 어제부터 어제부터 계속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뭐 오면 오면 뭐 오는 거죠 뭐 바다님 어서 오세요 나 그만 괴롭혀 티에린 님 어서 오세요 아 진짜 몰라 진짜 아 잠시만 아 진짜 짜증나네 날 어떻게 괴롭힐 건데 날 어떻게 괴롭힐 건데 날 어떻게 괴롭힐라고 하나 내가 차단 박았어 번개정은 번개정은 근데 계속 아까부터 두 개로 들어와가지고 뭐 뭐 하더니 그래서 내보내 그냥 무시했는데 또 또 들어 온대 아까부터 티에린 님 안녕하세요 아이디는 얘기할 순 없지만 심심하신가봐 그분 심심하신가봐요 내가 찾아냈어 그분 아니 내가 찾아냈어 그분 아 티에리가 한국군 아니신가 감사합니다 티에리 땡큐 물어봐야겠어 하트 땡큐 감사합니다 도모님 하트 감사합니다 마녀언니 왔다 마녀언니 섭이가 왔어요 자 냅둡시다 무작 해병님 어서오세요 하트 땡큐 무정혜명님 감사합니다 카보이 감사합니다 무정혜명님 깔꾸럭님 장미 고맙습니다 장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녀언니 인기쟁이 됐네 어떡해 언니 이제 얼굴 잘 못보겠네요 언니 점점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? 점점 근데 언니 좀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 정말 저 우울한 모습 보일 일 없습니다 졸리시다고요? 아니 잠시만 왜 안 받아? 단시오빠 보물상자 고맙습니다 칼푸롱님은 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? 맞죠 언니? 그게 진짜 계속되면 엄청 쌓이지 깍고님 어서오세요 동훈님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후원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알렉스님